10년의 실험, 1초의 성공, 출발! 새로운 멤버가 또 오셨습니다. 탈런트 고윤후샘! 강원전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계속한다. 지금 바로 유신남과 싸우고 싶습니다. 용화향도의 유신남, 나오거라. 고윤후 씨, 본인의 소개를 좀 멋지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아침 드라마 열심히 촬영 중인 배우 고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윤후 씨는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건 대본의 업튼데? 대본에서 조금 벗어나면 굉장히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 그렇구나. 군대에서 조교 생활하셨습니까? 백태산 유격 대 유격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아, 괜찮아. 본 조교를 하면서 딱 그때 했던 그대로만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었던 건데. 족성! 본 코스는 제16번 종합장애물 코스로서 높이 11m 길이 8m. 진짜요? 정말 없었던 건데. 너무 재밌어. 킥스 잘하겠어요. 킥스 잘하겠어요. 킥스 잘하겠어요. 개국의 짐승나! 이상호 씨! 수고해하! 짐승틀! 원, 투, 쓰리, 고! 비트 더 하트 더 뱅뱅! 비트 더 하트 더 뱅뱅! 비트 라스트! 노래 한 곡 자! 힘든다. 바꿔야지! 잠시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만 지키세요. 지금 오프닝 때부터 들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늦게. 이걸 한번 인터뷰해봐요. 오늘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형춘 씨가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아. 매우 그레이트합니다. 좋아, 그래요? 몇 등? 1등 아니면 2등! 오케이! 오케이! 자, 버튼 터치하고! 버튼 터치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요? 안녕하세요!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입니다! 이건 캐릭터예요. 대나무 숲을 잘 지나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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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내방전! 봉파이 워터 출국! 자, 이제 골라야죠. 아, 끝에 힘이!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팀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파프랑 경기력과 강한 투지로 대한민국 사나이의 힘을 전세계에 떨치는 팀! 럭비 국가대표 팀! 빠른 스피드! 역동적이고 파워 넘치는 경기력으로! 아시아 정상의 우뚝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럭비 팀! 럭비 국가대표 팀 김연기 감독님과 선수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럭비 국가대표 7인재 감독 김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메이크업 하셨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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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럭비 국가대표. 사실 저희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는 서롱받고 있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서롱받고 있나요? 진짜 얼마나 서롱을 받고 있으세요? 인기 종목에 비해서 많은 서롱을 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과 모든 저희 럭비인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나가서 좋은 쾌거를 못 얻어 오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수들 보십시오, 럭비 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박수 한번 다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렁규 씨. 미식축구랑 럭비랑은 틀려요? 큰 차이점을 두자면 패스에 있습니다. 럭비는 전진 패스가 불가능합니다. 옆이나 뒤쪽으로만 패스가 가능하고요. 미식축구는 전진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럭비는 두 가지 게임 방식이 있는데요. 7인재가 있고 15인재가 있습니다. 이경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이경 씨는 아니고요. 이경 씨는 너무하시네. 정연인데.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유상추 씨. 세계 랭킹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랭킹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한 18위 정도이고. 이미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시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마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장님이 우리 팀을 한번 소개하고 멋지게 해줘 보세요, 팀. 윤태일 선수, 최갈빈 선수, 이규둑 선수, 이정민, 박완영 선수. 박완영 선수. 이렇게 다 오시는군요. 중간중간에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나 봐요. 갑자기 긴장되는. 허벅지들 좀 보십시오. 허벅지들. 허벅지가 엄청 질겨 보여요. 다 럭키 선수들이 나오셨으니까. 럭키가 먼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세요. 처음에 제일 먼저 배울게. 그럼 훈련 시작 전에 가볍게 몸을 좀 풀어봐도 될까요? 아, 풀어주십시오. 스카스 훈련인데. 스카스요. 같이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선수가. 가장 작은 선수가 가장 큰. 100kg, 120kg 되는 선수. 허벅지가 A2 플러스래요. 설마, 설마. 우와.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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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파스카라 할 수 있어. 파스카. 다리가 되게 약한데. 파스카, 파스카.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113kg. 113kg? 얼마 안 되네. 잡아주시죠. 글쇼 jadi so. 오, 오. 오, 오. 제 톡 소리라는데. egy demasiado 성공했어. ют Что polít is put. 오! 오예 한ot hora. 오오! 어. 세 개. 네 개. 오우. 다섯 개. 예섯 개. 어.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 Malebie zwan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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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wangie. 아홉 개. 마지막 개. 와아. 오 가볍아졌어 가볍다 러브팀에서 이거 가능한가요? 자 아다! 잠시만 내 머리도 아파 컨택 머신을 이용해서 컨택 구닥치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좋죠? 여기 저 학생들 벽에 저희가 막으라고요? 이병진 씨가 이거 잘 막아요 한번 해보시죠 허벅지가 당근 같아요 당근 당근이죠 닭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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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맘붙했어 일맘붙했어 그럼 네가 저야 좀 막아주세요 그럼 잠시 말아요 잠시 말아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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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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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마큼 날라갔죠? 얼마큼 날라갔죠? 열심히 날라갔어? 우리가 뒤에서 한번 다 막아보자 준비! 야 밀어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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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건너쳐 건너쳐